안녕하세요 질찻사 질찻사의 개그맨 이재형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리뷰 리뷰하는 즐거움이 있죠 원래 상품이 딱 오면 제품같은거 딱 뜯을 때 그때 언박싱의 즐거움 어느 때보다 이렇게 기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오늘은 리뷰 해볼게요 바로 남성청결제입니다 남성청결제 건미수 브이스토리 미라클 엑스 옴무 빠밤 포커스 잘 안맞죠? 좋아요 자 건미수 브이스토리 미라클 엑스 옴무거든요 이름 참 길죠 김수한무 거북이와 누루미 삼천갑자 동박삭 제치카포살이 살살다 워리워리 세우니까 이런것처럼 아주 길단 얘기죠 자 먼저 사용법은요 샤워시 적당량을 손바닥에 덜어서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 문지르고 물로 깨끗이 씻어내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디자인이 아주 뭔가 남성답구요 깔끔하게 깔끔합니다 자 우선은 이 전성분이 있습니다 전성분 다미아나 잎 추출물, 라우나미도프레필라라민, 액토바실라시, 하이루론산, 스쿠할란, 알지에닌, 스피룰리나 추출물, 헥산디몰, 멘톨, 에탄올, 토마토, 그리고 은행, 다시마 추출물, 검정콩 추출물, 할련초 추출물, 갈근 추출물, 가시오가피 추출물, 아수오 추출물, 산수유 추출물, 중조, 그리고 자일리톨, 타트리오일, 유칼립투스 오일, 같은게 있습니다 자 첨가물 중에요 그리고 다이애나이 추출물이 있는데요 토마토 추출물이 피부를 건강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마일드한 세정용으로 피부를 아주 청결하게 가꿔주는 그런 사용법은요 폼 타입이에요 그리고 폼 타입이라서 버튼을 누르면은 폼이 나오구요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발라주고 잠시 후 씻어내면 끝 오 옛날에 무스 쓰듯이 무스 같은 느낌이에요 오 좋아요 이렇게 해서 폼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저물저물 와이존을 쫙쫙쫙 땀이 차잖아요 와이존과 그리고 그 밑에 뭐 고안쪽에 이렇게 발라주면은 오 향기가 오우 멘톨 오우 향기가 그냥 뭔가 좀 개운해지는 것 같고 깔끔한 느낌인데요 음 좋습니다 오우 느낌이 좋아요 자 아무튼 이 폼 탑으로 나온 이 아 검미수 V스토리 미라클 X 업무를 잘 받아내서 잘 바른 다음에 몸을 좀 해서 씻으면 되겠죠 아무튼 이거 바르고 나면 왠지 시원하고 알싸한 멘톨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검미수 V스토리 미라클 X 업무 지금 제가 직접 바라봤거든요 마치 파스 파스를 거기에 딱 붙인 것 같은 느낌 아주 그냥 화끈하고 그 와이존에서 아 그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여름에 하면 엄청나게 시원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뭐 스키니 바지를 좀 주로 입으신 분이나 좀 꽉 끼는 바지를 입으시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 또 열이 좀 많으신 분들 그분들에게 좀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 뿐만 아니라 남자분들 기본 청결을 위해서 아 다들 한 번씩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추천 남자한테 좋습니다 상음은 아주 좋았습니다 영합! 양하고 있다 양이itte 양이 internet 무처 양이 nost